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런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 없겠지만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 난 서로 됐었나요 아닐까요 이제 당신에게 상관없겠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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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나만큼이나 당신도 당신도 아팠했다는 걸 이제 보는 뜻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말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상관없겠죠 그건 당신에게 상관없겠죠 여러분